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저희 책 나는 더 영원합게 말하고 싶다 구동사 편 계속 이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9번 대화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 중에 구동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령 그리고 제가 구동사 학습과 관련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꼭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셔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다라는 말을 할 때 이제 feast on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feast라는 단어는 만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치 만찬 자리에서 잘 먹듯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을 feast 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화를 들어보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A가 이 토프는 두부죠. 두부를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서 뭐 두부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니까 B가 두부는 별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feast on 이라는 게 어떤 음식을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토프라는 단어랑 쓰이는 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죠.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A가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이 feast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느냐인데요. 제가 밑에 해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feast는 만찬을 의미하죠. feast on 이라고 하면은 만찬을 하듯이 어떤 음식을 충분히 잘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구동사 표현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동사 부분을 교체해서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우리가 구동사를 익힐 때 예를 들어서 가장 처음 배우는 대표적인 구동사의 give up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up 이라는 말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이 자리에 뭘 넣어야 되냐, 그리고 이 up과 give가 합쳐졌을 때 무슨 뜻인지 그걸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 동사 부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 뒤에 나오는 전치사 혹은 부사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동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면 일단 어떤 기본적인 동사와 그 다음에 전치사 혹은 부사의 조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 사람은 쌀을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Koreans feed on ri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생물이 어떤 것을 먹고 산다고 할 때 feed on rice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 feed가 오면 먹고 산다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되는 건데 이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동사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부분을 교체해서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제가 계속 이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feast on은 연회에서 먹듯이, feast가 연회라는 뜻이니까 연회에서 먹듯이 먹는다는 뜻이 되고요. snack on이라고 하면은 스낵을 먹듯이, 군것질 하듯이 그렇게 먹는다는 뜻이 되고 nib on이라고 하면은 nib을이 이렇게 야금야금 먹는다는 뜻입니다. 약간 소리에서 그런 느낌이 들죠. 야금야금 같은. 그래서 nib을이 야금야금 먹는다는 뜻이므로 음식을 조금씩 야금야금 씹어 먹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동사에는 기본형 구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하는 구동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형은 그러니까 feed on처럼 가장 일반적인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거고 응용형이라는 거는 그 동사 부분을 바꿔서 세세한 뉘앙스를 표현하는 제가 설명드린 feast on, snack on, nib on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munch on 이런 구동사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munch가 소리에서 느껴지듯이 우적우적 어떤 것을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munch on an apple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과를 우적우적 먹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사를 어떻게 바꿔쓰는지 잘 보는 것이 결국은 구동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슷한 예들을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역시 음식, 식사와 관련된 11번 문장이죠. 보면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할 때 pig out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동사 자리에 pig라는 말을 써서 마치 돼지처럼 먹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해설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명사에 구동사를 만드는 기본 요소 in, out, of 등을 붙여 만들어진 구동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동사 자리에 오는 단어가 동사보다는 명사로 익숙한 그런 구동사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pig out도 그런 예의인데요. 마치 돼지처럼 많은 음식을 먹어치우는 모습을 pig out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묘사적인 구동사들인 경우에는 원래 명사로 쓰였거나 혹은 형용사로 쓰였는데 그 명사나 형용사의 뜻을 그대로 지닌 채로 구동사가 되는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pig out도 그 한 예의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돼지처럼 많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pig out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구동사가 있어요. reach off. 이 reach는 뭐냐면 거머리입니다. 거머리가 피를 빨듯이 누구한테 빈대붙는다고 할 때 reach off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형 구동사는 feed off가 되겠죠. 누구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 것. 그런 것을 feed off라고 하는데 마치 거머리 같은 느낌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추가하려면 feed 부분을 reach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구동사가 만들어지는 원리 중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기본형 구동사에서 응용형 구동사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응용형 구동사를 만들 때 동사 자리에 원래는 명사였던 단어를 그 느낌을 그대로 둔 채로 동사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요령을 좀 기억을 하시면 구동사가 등장할 때마다 무작정 하나씩 하나씩 외우는 그런 수고를 좀 덜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요령으로 12번 구동사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음식을 억지로 삼킨다고 할 때 force down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브로콜리를 억지로 삼키게 하셨다. 이런 얘기죠. 네 일단 대화를 들어보시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은 force it down their throat 그러니까 브로콜리를 억지로 이렇게 강요하듯이 삼키도록 만들 거라고 해야지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 먹는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좀 이렇게 설득하는 젠틀하게 좀 더 부드럽게 설득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비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해설 부분을 제가 읽어 볼게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동사를 만들 때 동사 부분을 바꿔서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경우에 gov dow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gov가 꿀꺽 하는 소리를 묘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꿀꺽꿀꺽 목구멍으로 넘기면 gov down이 되는 거죠. 그런데 gov 대신에 예를 들어서 off를 쓰면 늑대를 얘기하는 off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굶주린 늑대가 음식을 허겁지겁 삼키는 듯한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ov down에서 응용을 해서 off down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한 force down도 같은 이치로 이해할 수가 있죠. 만일 강제로 음식을 삼킨다면 force dow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ce down 뭐뭐라고 하면은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부분에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음식을 넘기는지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넘긴다든지 굶주린 사람처럼 넘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사구나 부사절을 써가지고 어떻게 넘기는지를 표현하는데 영어에서는 동사 부분을 동사 자체를 바꿔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force down, gov down, off down 다 묶어서 한 번에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음식, 식사와 관련된 15번 대화를 보겠습니다. 물로 희석을 시킨다고 할 때 water down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 water도 우리한테 이제 명사로 더 익숙한데 동사로 쓰는 겁니다. 물을 타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일단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A가 저 술집은 저렴한 걸로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B가 지난번에 갔을 때 위스키에 물을 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물을 타다 라는 말을 water down 이라고 하는 거고 무엇에 물을 타는지는 그 뒤에 목적으로 혹은 이 사이의 목적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탄 상태였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수동형이 되어서 my whiskey was water down 이렇게 B 동사 다음에 과거 문사용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B가 you get what you pay for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당신이 지불하는 것을 얻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 제값이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딱 지불하는 만큼의 혜택이나 가치를 얻게 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싼 게 비지 떡이다 라는 말에 영어 번역이 you get what you pay for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자 이 부분도 제가 해설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물을 섞어서 희석시킨다고 할 때 water down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물을 타서 약하게 만드는 것을 water down 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water down이 비유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비유적으로 어떤 것의 강도가 낮아졌다 라고 할 때도 water down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을 이렇게 편집해 냈을 때 물론 어떤 것을 edit out 하는 거죠. 편집해 낸다고 하면 edit out 어떤 장면을 edit out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 영화의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마치 물을 탄 것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희석되기 때문에 water down 되었다. 그래서 the movie was water dow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down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구동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down이 들어가는 구동사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settle down 이런 것도 있고 뭐 turn down 이런 것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이 down이 실제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어떤 degree가 있다고 하면 어떤 정도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가 상당히 높았다가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도가 낮아지는 경우 그것도 down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표현하는 dow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동사를 만들 때 잘 등장하는 예를 들면 여기 나온 down이라든지 또 up도 있고요. 뭐 off도 있고요. 뭐 away도 있고요.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위, 아래, 멀리 뭐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정도가 어떻게 변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유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직설적인 의미로 지시적인 의미로 쓰이는 이 down, up, off, away 하고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는 down, up, off, away 하고 조금 구분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비유적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down이 정도가 낮아지는 것, 정도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 떨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네, 그래서 water down이라는 구동사를 기억을 하시고 이 down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구동사가 만들어지는 원리라든지 구동사를 잘 이해하는 요령 그런 것에 좀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동사가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수월하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15번 대화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잠에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서 18번 문장부터, 18번 대화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